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? 일하러 왔죠. 일 도와주러 왔죠. 지게차를 준다 되더라고요. 지게차를요? 농농지원촬영을 전달하시겠습니다. 농촌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농촌 일손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농기계를 통해서 농민들의 농작업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발대식을 갖게 됐습니다.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손 돕기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고구마가 잘 안 열렸군요. 너무 힘들죠. 그래서 도와주러 온 거예요. 고구마도 심는 것도 저희도 배우고. 재미있어요. 고구마가 잘 안 열렸습니다. 고구마가 잘 안 열렸습니다. 고구마가 잘 안 열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